하음 야야야 야야야야 왜그래 친새끼네 이거 레인스 좋아요 야 점압 없는데 땄네 아이고 이거 내가 먹느냐 자꾸 이거 이거 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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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시발 죽었다 어 아무도 없어? 아 이걸 다 못 따네 와 에반데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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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네이스 오케이 야 이거는 셀기검을 먼저 가는건 대체 뭐지?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아 시발 죽같네 이거 내가 먹어줘 자꾸 이거는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금은 빨리 죽여야 돼서 아 야 무슨 이코으로 내셔를 해봤어 이 새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유행하는 템틀이야 이거 난 진짜 저 템틀이 처음 봐 야 카이가 템틀이 두었지 난 이걸 왜 가는지 모르겠어 이 새끼 싸야되기 존나 마려 휴지나 했으면 진작에 어? 라인전 우리가 자야 존나 많이 따는데 이게 진 이유가 있다니까 왜 안사져 아 이 족같은 버그 언제 고쳐 아 야아 아 맨날 무슨 무슨 구만내고 그 구로 대가리 찍어버리고 싶네 진짜 왜 이렇게 일을 안하지? 이 수정초도 고쳤냐 이거 버그? 이거봐 이것도 안고쳤어 수정초도 두개야 어? 뭔데 이거 족같애 와 카이사 레전드다 진짜 와 와 와 진짜 카이사 존나 못한다 진짜 아니 왜 이렇게 가는거야 템틀이 뭔데 이거 자야 사쿠 와 자야가 왜 카이사보다 더 잘 컸냐 우리가 얼친 잘해줬는데 진짜 어떻게 여기 있지? 흐어어어 흐어어어어 아 존나 잘했다 캐릭 잘하면은 제가 카이사보다 딜량 높을 수 있어요 일단 딜량 낮을거야 아마 카이사 저템으로 저거 퀴즈는 안된 템틀이야 아 너구나 너였구나 시발 야 이 이 판 템틀이 레전드야 봐봐 아제르로 영거베지팡인가고 카이사로 퀴즈는 안하고 이거 룬안의 허리케인인가고 이 씨바 이거 뭐 브론즈 게임이냐 이거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지 도대체 뭐야 아니 뭐 이런 아 퀴즈 맞췄어야지 아 진짜 CS 미치겠다 진짜 와 와 존나 약해 와 괭이도 못사네 하하 진짜 미치겠네 이거 어쩔 수 없다 20%에 대해 모든 걸 걸겠어 asta 이 쇄하고 진 다음에 롤루가 탄멸은 다음 광토 HP 6번 찍어줘야 레전드지크크 yağ이게 자자자자자자자자자가 이 쇄하고 진다고 아 이게 아 우리 쇄하고 진다고 롤루가 탈모된 다음 레전드지크크크 아 돈 또 존나 애매하네 아 20골드 기다려야돼 아 나 이런게 너무 싫어 너무 초조해 똥 마려워 똥마.. 엘리베이터 똥 마려운거 같애 아 싸우고싶은데 아 저거 저거 죽었다 아아씨 레인스 좋아요 좋아요 타버려 레인스 리산드라 젠장 믿고있었다구 오픈인가? 오픈좋아요 캐럿 다운판영어 안쓰고 한글만쓰고 승리시 3만원 그거 저거 존나힘들어 아 저거 옛날에 했었거든 롤이 거의 다 영어라서 옛날에 자크한테 젤리라고 했어 한글로 할라마자 젤리라고 해가지고 바로 실패했어 자크도 영어잖아 초록괴물이라고 해야되나 뭐라고 해야되냐 초록부침개? 다운의 전투크리처럼 너무 씨떡같다 존나 때리고싶다 그건 에바다 가끔 이제 롤스토리 어쩌다 얘기 나오면은 아아 그건 말이야 이러면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은 아아 그렇구나 아 그 어? 신라면 존나 맛있었는데 야자 시간에 몰래 부숴먹는거 야자 감독 선생님한테 걸리면 그냥 또 뒤지게 맞았지 야 무슨 안성탄면을 부숴먹어 아니 진짜 싸되게 마렵네 무조건 신라면이에요 부숴먹는거 아니 근본이 없네 그냥 아니 부숴먹는거 신라면 미만 자비야 아아 아이고 뭐야 자 고맙습니다 무검 들어갑니다 꺼져 그냥 병신아 이거 저한테 한거에요 혹시? 일단 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이노래 들으니까 또 생각나네 나 공익 출근할때 맨날 맨날 같은시간에 타는 이쁜 누나 있었는데 나 공익 진짜 다닌지 얼마 시작한지 얼마 안됐을때 그 누나 볼라고 지각 안할라고 일찍 일어났어요 공익 갈라 그런게 아니야 아침마다 코큰 공익이 쳐다보면 개무슥해 아니 나 그런식으로 안 쳐다봐 나 그런사람 아니야 씨발 난 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파이크? 아 씨발 왜 또 파이크야 오빠가 근무할 때 이러면 선분이었던 휴신 오카랑 연락 어떻게 되나 어 휴진아 여중에서 했어요 이거 아니라 이 씨발로 막 욕할건 아니지 않나요 미안합니다 아 맞다 황금미션 해볼게 황금미션 일단은 씨발 아 씨발 오케이 오케이 지금 다 황금만 쓸게요 아 아 뭐해 상체 얘 좀 땡겨봐 얘 와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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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양이 못 죽이네 바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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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나 했니 설마 설마 나였으면 바로 로켄드웨이크란다 어 뭐야 어어 아 어어 어 어어어 하어어어어 아 잡아줘 그렇지 살아야 돼 아이고 아 그렇지 죽여버려요 그렇지 그렇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줍다가 허리나가서 하루종일 누워있다 너도 조심해라 가입 아 손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저도 옛날에 바지 벗다가 허리를 숙였다가 허리 나간적 있어요 진짜 갑자기 허리가 막 그 시원해 존나 시원해지더니 그대로 누웠어 나에서 그래가지고 한이형과 침맞았어 나 사족보행 했다니까 집에서 야 뭐하냐 얘 오케이 야 저거 타워 한 대를 맞아주네 아! 나 했니? 아 어 뭘 이렇게 힘들어 한글만 쓰기 끝났나요 혹시? 실패 오케이 실패 아 영어 써야돼 어쩔수 없어쩔 어쩔수 없어 이 게임은 아 이 롤은 씨바 영어 못 써야돼 그 써야돼 안돼 안돼 죽여! 죽여! 케비 파이크가 프로게이머라고? 개투리 하고있어 나도 했다 그러면 아 존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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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요 아 미녀 있는줄 알았는데 아 아 야 어디 어디 프로인데요 USG가 어디 프로인데? 일본 프로라고? 야 이거 오픈해야되는거 아니야? 이 시국에 지금 이거 이겨주는거 맞어? 아 그래도 나머지 세명 한국인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겠습니다 에이스 좋아요 질수가 없죠 템이 와 진짜 아 아 얘 껄적대서 못했네 못먹었네 네 에이스 야 이거 왜 내가 맞아 아 아 왜 나야 아이 게임이 이겨야죠 저는 엠알 죽으니까요 야 뭐야 아 길 뭐야? 아 아 끝났네 아 캬아 아 와 여기서 승수 내가 제일 많네 아 아 전적초기화권 사고싶다 진짜 내가 해왔던 이 1008판을 부정하고 29판으로 이거 이거 앞에 18 떼고 싶어 아칼리 보라고? 왜 나보다 많이 했어? 헉 헉 1828 아 아 아 내가 더 많잖아 죽같네 아 안되겠다 5대5로 가야겠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아 존나 때리고 싶어 어 와 야 군밤 존나 마렸잖아 1900점으로 부심을 부려 시즌2 1900이면 족밥인데 야 2000은 넘어야지 어 아니 솔직히 나 2100이었는데 2200 찍을 수 있었어 근데 그때 2200 찍은 애들이 자기는 이미 찍었다가 트롤해가지고 저 같이 떨어졌어요 그 개새끼들이랑 아직도 기억나니까 애니비아 하던 놈이었는데 그 새끼가 트롤했어 시발 벽으로 나 날 밀쳤다니까 근데 탐내로 졌어 그때는 보상을 개소리하지마 그 닉네임 뭔데 나 그때 얼마나 착했는데 그때 그리고 픽슨 레이팅으로 픽슨으로 딱 그냥 설 매겨버리니까 별로 싸우지도 않아 1픽이 아 씨발 발가락 핥아봐 이러면 오늘 주세요 이러면 그제서야 죽은 했지 어? 욕은 안 했어 씨발 나 옛날에 페이크보다 2픽이었어 시즌2에 레이팅 아니 그거 어때 왜 방송됐어 그때 그때 본사람들 별로 없겠지만 내가 1픽이었어 페이크가 2픽이고 물론 그거 닫지나고 헤어졌는데 근데 그게 배치를 내가 잘 봤었어 그게 아 괜히 쳐맞았네 네 네이스 그렇지 맛있냐 그렇지 네이스 괜찮아 노지어도 기분이 좋으니까 아 좋았다 젠장 믿고 있었다구 아 아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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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개새끼네 이거 아 가서 민영 먹어 씨발 아 족됐잖아 아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쟤도 뻘짓됐어 근데 베인서트는 뭐가 되는거에 좀jay protests 참 다 생? 죄인스럭 오 웃 word 나는 씨발 호흥하다가 아니 호흥이 아니라 아 씨발 아아아아아아아아 꺼져 쫌 아아 아니 뭐야 이새끼들 대인만 보면 무지 생각나고 그렇지 좋아요 그래요 좀 드세요 예 제 CS 다 드세요 버스만 태워주신다면 아 왜 저래 아 씨발 어어 어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씨발 와 엄청 오네 진짜 나 에이스 견제 확인해야지 아 진짜 네이스 네이스 좋아요 너희도 못 까주면 되겠냐 아 이거 궁을 괴롭혀 아 아 나한테 우지 힐 써주는데 아 난 이거 카소스 힐 줄라고 한건데 아 씨발 아 아 진짜 아 마나를 왜 줬어 아 아 아 아 걔 안되냐 아 아 진짜 씨발 아 나 이거 살았어야 되는데 아 끝낼 수 있나 이거 끝낼 수 있겠다 끝낼 버려 끝낼 버려 그렇지 도망가 아 아 아